3대1입니다. 청주 팀이 3점 앞서가고 있어요. 청주의 딸이라고. 아, 역자라는. 다 모실까요? 세다. 자, 한 분 들어와 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얘 또! 아, 또 모으세요, 진짜. 야! 우리 아저씨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한정연이요. 한 씨! 한 씨! 네, 한 씨. 야, 성 씨까지 하면 어떡하냐. 원래 한 씨가 청주 한 씨야. 어, 진짜? 여기 한 씨밖에 없어. 그쵸. 한 씨는 청주 한 씨야. 아, 그러면 저기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? 저, 복대동. 언니는 윌량동 살았어. 갑자기 언니야? 야, 말을 막 놓네. 가족이니까. 아니, 지금 잠시만요. 시간이 여기 방학인가? 아직 방학은 아니고. 온라인 강의는 나중에 들어도 되거든요. 아, 맞아.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. 쉴 시간이 아니니까. 아, 그렇죠. 어, 그러면 장래 희망을 정해놨어요? 어, 정하기는 했어요. 뭐, 뭐 하고 싶어요? 저는 뮤지컬 쪽을. 뮤지컬! 우와, 정말요? 배우를 꿈꾸고 있구나. 오, 야. 그렇구나. 네. 아쉽지만 이제 한 명한테만 받아야 되는데. 네. 정하고 들어오셨어요? 정하고 오기는 했는데. 어, 했는데? 했는데. 아직. 아직 흔들렸어. 흔들렸어 지금. 승기를, 처음부터 승기를 계속 쳐다봐서. 아니, 맞아. 네가 어디 해가지고. 아니. 한 시 해가지고. 청주 한 시 해가지고. 아니, 이쪽으로만. 뭐든지 처음 흔들렸어. 뭐든지 답은 처음 본 게 맞아요.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결정하셨어요? 네. 자, 출발! 아, 뭐 바뀌었어? 아, 뭐 바뀌었어? 아, 바뀔 뻔했어. 아, 바뀔 뻔했어. 야, 바뀔 뻔했어. 바뀔 뻔했어. 야, 정말. 그치? 효주한테 바뀔 뻔했죠, 지금. 효주한테. 효주 실버를 보고 바뀔 뻔했구나. 왜. 세밀리야, 세밀리. 그럼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. 그럼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? 저. 여기서 할 건데. 주말마다 서울 올라가고. 와, 똑같아. 와, 똑같아. 와, 똑같아. 터미널에서? 터미널에서 올라, 아니. 서울로 올라가서 학원에서 배울 뻔했어.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똑같아, 효주와 똑같아. 왜냐면 옛날에 다 터미널에서. 버스 타고, 서울에서 다. 아, 진짜요? 그렇게 다 하셨대. 시외버스 터미널. 80년대, 90년대. 2000년대. 2000년대. 와, 이게 어떻게 다 이렇게. 무슨 평행이론이냐, 뭐. 진짜. 서른겠죠. 근데 너무 똑같아. 진짜 되게 똑같다. 전화 아니었어. 저는 그때가 참 좋았었어요. 되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설렘도 그렇고. 오롯이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정연 씨한테도 그러길 바라요. 지금 순수하게 먹는, 마음먹은 그 각오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길 바라요. 감사합니다. 정연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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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배우대에서 진짜 만나요. 우리가 정연이 고개를 꼭 봤으면 좋겠다. 진짜로. 그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. 고마워요. 파이팅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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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